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톡쇼 미디어톡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 미리 앞서서 로고송 나가기 전에 했던 얘기가 혹시 바깥으로 나갔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이 얘기를 이번 주 내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특히 일본 언론들이 실명으로 어떤 의원이 어디 장관이 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언론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내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상 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랬다가 간접합법으로 항의했다고 전해들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진실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지는 진실게임. 이거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이게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 그냥 양국 정상이 일단 만나서 무언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상회담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두 분이 앉아서 하실 얘기가 사전에 미리 실무진에 의해서 양국의 실무진에 의해서 얘기가 다 결정이 돼 있어요. 모든 주제가 다 결정이 돼 있고 거기서 돌발적인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토시 하나까지 주제 하나하나까지 다 완벽하게 짜여진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회담이라는 걸 연기하는 배우처럼 등장하는 게 정상회담인데 지금 이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지는 이 상황들은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부인하고 일본은 일본의 관료들이죠. 관료와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감추고 싶은 내용들 우리는 별로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내용들이 일본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적극적으로 드러날 때 지금 현재 정권이 이익을 얻는 거고. 기시다 정권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국민들한테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일본 관료들이나 일본 언론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이 내보내려고 하고 우리는 그걸 부인하는데 부인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외교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다. 사실을 얘기하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본인들에게 정치적 상황에 이익이 되는 것만 얘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밑바탕에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우리 정부가 사실은 문제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공개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정상회담 실무진 안에서 이것까지는 공개를 하자라고 이미 얘기가 되고 약속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만약에 안 했는데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한 거라면 일본 측이 신뢰를 한 거지만 만약에 그 약속까지도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감추는 거라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속 시원하게 무슨 얘기 있었는지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다 얘기해봐. 직접 대통령이나 장관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 앞에 밝히고 소상히 설명을 해야 우리가 진짜 믿고 갈 건지 아니면 더 비판을 할 건지 그게 아니라 일본 쪽에서 이게 단순 언론 플레이라면 일본 정부나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 대응 일본 언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외국 언론에 정부가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언론도 잘못 얘기하면 정부에서 뭔가 적극적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죠. 공개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들을 요청을 해야죠. 그것이 사실은 원래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보다 훨씬 강하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본에서 한 얘기가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언론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일본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고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 정부는 아니다. 그런 얘기한 적 없다라는 식으로 부인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언론은 뭘 해야 됩니까? 교수님.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실제로 정말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왜 이걸 언론이 제대로 물어주질 않고 오히려 이거는 일본 측의 언론 플레이예요. 우리 정부의 잘못은 없어요. 라는 식으로 같이 묻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언론도 지금 진행하신 그 부분도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뭔가 사실에 부합한 내용들이 밝혀진 걸 좀 걱정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미디어톡 이어가겠습니다. 신상식의 뉴스사이킥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함께 미디어톡 이어가겠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고 싶은데 하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일단 합의문 도출에 실패를 한 거고 시간이 적어서든 아니면 의견의 합치를 못 받았어서든 아니면 일부러 모호하게 해놓고 각자 자기 할 말 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질문이 딱 일본 언론 하나 한국 언론 하나 딱 두 개였어요. 이거를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정말 그냥 형식만 갖춘 거죠. 그냥 기자회견 없이 넘어가면 또는 질문을 안 받으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정말 그래도 질문은 받는 모양새는 취하자까지만 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12년 만에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리고 양국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속 시원하게 양국이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양국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깡그리 다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막 손을 여러 사람이 들어요. 그런데 헤럴드 경제 우리나라 기자가 딱 질문을 하는데 기자단의 의견을 모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약속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지죠. 기자단의 의견을 모았단 말은 자기가 기자단 대표로 질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손드냐고 딴 기자들은. 그게 다 퍼포먼스예요. 보여주기식 뭔가 많이 질문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미리 정하는 것도 문제고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질문 손들면 그중에 누구를 지명을 해서 질문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가야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고 논란도 많았습니까? 특히 강제인용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제대로 잘 합의가 안 되고 우리가 다 퍼주고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냈는지 일본은 사과를 했는지 일본은 어떤 형태로 그러면 보상에 배상에 참여를 할 건지 이런 부분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신장식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단의 의견을 모았단 말 한 사람만 물어보게 되면 제대로 질문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적으로 정말 기자들이 원하는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게 힘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적어도 따로 우리 기자들만 모아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일본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따로 했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주제를 하면서 23분간 얘기를 했고 연설을 하셨고 모두 발언을 하셨고 이거를 생중계했습니다. 이걸로 기자회견이나 국민들과 묻고 답하는 거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아니, 기자회견이라는 건 기자가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거예요. 껄끄러운 질문도 하고 국민들이 궁금한 걸 대신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자라고 하는 거는. 기장하는 일에 알 권리를 대신 위임받아서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건데 이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마치 훈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훈시. 그렇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원웨이로 하는 것.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이 아니에요. 주고받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기자가 묻고 거기에 대해서 성심스러운 게 답변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는 모르겠어요. 검찰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는 검찰총장 때 모습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소통하겠다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발표는 사실 국민들한테는 전혀 설득이 안 돼요. 본인의 주장이 일방적인 목소리만 전달될 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를 한일회담 전에 마련을 하시는 게 어땠을까. 사실은 그게 더 올발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마치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썩 좋게 다가올 리가 없겠죠. 네.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69시간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 재해. 이거는 사실 갈피를 못 잡겠는데. 그리고 69시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캡을 씌우자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가짜뉴스라서 69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책은 괜찮은데 가짜뉴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정부가 인식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나 대통령실 김대기 실장이나 한덕수 총리나 이런 쪽은 가짜뉴스가 문제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만 자꾸만 말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가짜뉴스 때문에 문젠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가 가짜뉴스 대체? 어떤 게 가짜뉴스라고 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는 부분이 결국은 그거예요. 아니 극단적인 경우에만 69시간을 하는 거지. 그렇죠. 마치 모두가 다 69시간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69시간이 아닌가요? 아니 69시간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이것도 저는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다 69시간을 매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9시간을 허용해 주면 노동 현장에서는 그렇게 강요되거나 아니면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고 하는 그런 규칙이랄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현재도 법정으로 보장되는 휴가도 다 못 챙겨 쓰는데 어떻게 한 달, 두 달씩 쉬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어요. 그걸 좀 지적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걸 언론이 잘못 보도해서 잘못 보도한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봐요. 어느 언론이 모든 사람이 69시간 매주 일해라 이렇게 보도한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대체. 그런데 이걸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면서 본인들이 잘못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비난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마치 언론 탓으로 돌리는 건 대단히 잘못됐죠. 고용노동부 공보실 내지는 대변인실은 요즘 69시간 일하는 것 같아요. 설명 및 반박 자료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각 부처가 2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평균 10.17개의 설명 자료를 냈는데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에 68개의 설명과 반박 자료를.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반박 자료는 13개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잖아요. 이분들 정말 이거 쓰면서 본인들 69시간 하면서 어떤 기분인지. 아마 이렇게 한 2주 일하시고 나면 2주 장기 휴가는 주실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이정식 장관님 꼭 주셔야 됩니다. 네. 주셔야죠. 실천을 해 주셔야죠. 네. 최근에 차이나는 클라스인가 하이태나는 TV 프로그램에서 이집트 시대 피라미드를 만들던 노예들이 어떻게 일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짤로 이렇게 쫙 돌고 있어요. 8일 동안 8시간씩 일을 하고 이틀을 유급으로 쉬었댑니다. 그러니까 8, 8, 64시간을 8일간 일하고 이틀은 유급으로 쉬었대요. 어머 그럼 우린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그 이집트 피라미드를 만들던 노예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건가요? 지금 노동시간으로 놓고 보자면 그런 꼴이다라고 해서 이게 또 커뮤니티나 MG 소위 대통령이 귀 기울이는 맨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MG. 귀 기울이는 이쪽에서 이렇게 쫙 돌고 있어요. 그게 TV에서 한번 나온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걸 언론 탓.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설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언론에서 이미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사 프로그램이라서. 그 두 분도 SBS 주영진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브리핑이란 프로그램 출연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살짝 약간 그래서. 4월 3일 날 교체하겠다고 발표를 갑자기 해서.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이미 개편을 했다면서요. 개편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주영진 앵커가 막 결의도 밝히고 이랬던 게 있었는데 갑자기 교체가 되면서 이거 외압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7년간 이 뉴스브리핑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워낙 이번에 전체적으로 앵커를 다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BS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SBS 노조 측에서는 이거 결국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게 결국 미운털이 박혀서 그 외압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해 9월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동영상 MBC 보도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된 공격을 하니까 주영진 앵커가 참 난감하다. 왜 국민의힘은 MBC에 대해서 맹공을 가하는 것으로 갔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의원들이 또 아니 KBS와 SBS도 결국 MBC 보도 따라간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하니까 주영진 앵커가 거기서 빡쳤어요. 아닙니다. 거기서 화가 나셨어요. 죄송합니다. 빡쳤다는 표현 취소하겠습니다. SBS도 나름 확인을 거쳐서 메인 뉴스에서 보도했다. 우리 따라쟁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우리도 보도 기자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답게 국민에게 얘기를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도 그렇고 지난번에 내부 총질 문자 공개됐을 때도 당시 국민들이 기대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얘기했었나 싶다. 이러한 식의 비판을 했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보도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여라도 이게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노조에서는 외합이다. 이런 쪽으로 SBS 노조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출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저는 대선 전이었어요. 대선 전 한참 전이었고요. 제 느낌이에요. 이건 그냥 객관적, 주관적인 제 느낌. 주영진 앵커를 저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어요. 물론 제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정말 진보적이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저는 출연하면서 약간 보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MBC의 날리면 이 보도는 이 문제는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전에 얘기했다고 봐요. 이분이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제 경험상 이분은 약간 보수적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저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그냥 언론사가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한 것이지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이분이 진보적이고 이렇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발언 때문에 했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발언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교체가 됐다면 그런데 정말 7년 정도 했기 때문에 교체가 된 거라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공교롭게도 특히 시기가 이 시점에 딱 맞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문희정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 교체가 사실 저희가 개편이라는 걸 할 때 저도 방금 전 아나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역 MBC에서 4년간 근무를 했잖아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개편을 할 때 사실 개편을 급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기획회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세세하게 꼼꼼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4월 초로 개편할 때를 갑자기 또다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작진 입장에서는 다시 프로그램하고 타이틀 바꿔야 되고요. 안에 내부 게스트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작진하고 충분히 의논되지 않은 개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의 해명이라는 게 개편할 때가 돼서 하는 겁니다. 바꿀 때가 돼서 바꾸는 겁니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왜 저는 일단은 제작진의 의견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제작진의 의견이 우선시 돼야 될 텐데 제작진의 의견보다 더 회사, SBS 회사 내부에서는 더 중요한 어떤 경영상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물론 보도본부에서는 주요 앵커 교체위인이 생겨 앵커 라인업을 점체적으로 대폭 바꾸는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액면 그대로, SBS 사내에서도 액면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BBC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진행하던 해설가가 영국 정부에 비판적인 트윗을 올렸거든요. 난민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BBC에서 바로 프로그램을 하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같은 동료들의 보이콧이 일어나면서 회사 측에서, BBC 측에서, 경영진 측에서 사과를 하고 오해가 있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복귀를 시켰거든요.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영국 BBC의 일입니다. 네. 사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 어제 있었죠. 그다음에 KBS 분리징수권 대통령실에서 국민 제한 받겠다라고 해서 투표 들어갑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분리징수가 압도적 다수 나올 겁니다. 돈 2,500원 한 달에 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소위 지상파 공영방송과 민영이라고 할 수 있는 SBS까지 KBS, MBC, SBS 할 거 없이 전체 지상파에 대한 공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저는 그런 의혹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최종 결정 과정에서 방통위 전체 상임위원들이 다 모이는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심사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심사 현장에 가지도 않아요. 심사 현장은 독립된 곳에서 일주일간 저도 예전 했으니까요. 방통위원은 했었으니까. 심사위원은. 방통위원은 못했고 이번에도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 분리된 곳에서 외부와 차단이 된 상태에서 거기서 심사를 그 결과를 가져와서 상임위원들 다 모인 데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주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개입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왜 검찰이 이렇게 소환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분리징수나 지상파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은 결국 앞으로 지상파에 길들이기를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져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걱정과 우려 깊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톱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